클로즈업 부산 클로즈업 부산 오늘 이 시간에는 청소년의 성품을 잘 가꿀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이 시간에는요. 조운나무성품학교 청소년 성품 전문가 김희종 이사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부산 극동방송으로 청취자를 뵙는 건 처음이신가요? 네 제가 예전에요. 저는 한동대 국제법류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. 그때 아마 대학원 원장님하고 한번 왔었고요. 이 자리에. 그렇군요. 그리고 지금 몇 년 만에 또 처음. 그러면 청취자를 하고는 이제 구면이시겠네요. 네 맞습니다. 그러면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와 함께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? 네 안녕하세요. 부산 시민 여러분. 저는 조운나무성품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희종이라고 합니다. 너무나 그리웠고요. 보고 싶었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자 그 조운나무성품학교라는 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전반적으로 청소년 관련된 성품 강의를 많이 하고요.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. 다음 세대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. 그래서 정말 요즘 세대가 굉장히 어둡잖아요.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진정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많은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청소년기가 질풍노대 시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시기에 성품을 가꾸는 게 중요한 이유들이 있을까요? 제가 청소년기 때요.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해요. 저는 공부를 못해서 굉장히 많이 맞은 아들입니다. 아 공부를 못하셔서 맞으셨죠? 공부를 못하셨죠.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로스쿨까지는 졸업을 했는데요. 그래요. 법률대학을 나오셨는데도 공부를 못했다. 그럼요. 그 전에 성품이 바뀌면 공부도 잘합니다. 아 그렇군요. 이해하셨습니다. 그런데 부모님과 사실은 자녀의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커요. 청소년기에 아이들은 부모님께 다가갔는데 오히려 다가가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얘기만 해요.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. 한글과 영어가 다르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그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의미는 같아요.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의미를 경청을 해야 되는데 그 경청의 시기가 지나가다 보면 아이들이 점점점 부모님과 멀어지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멀어지는 순간 사실은 집에서 멀어지면 그 아이들은 세상 속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. 그런데 그 시기에 제가 아이들과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들의 자녀인 걸 알아요. 알기 때문에 내가 더 망가지고 내가 더 방황해요.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그런 의도를 했지만 점점점 시간이 가다 보면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. 그래서 성품은 한 사람의 성품으로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지역이 회복되는 게 청소년 아이들이 그 망가진 관계에 회복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러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도 저희가 들어볼 수 있나요? 많죠. 제가 경기도의 한 중학교를 간 적이 있어요. 그런데 당연히 처음에 가서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우리 반 학생들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. 그러니까 한 50분 시간만 아이들하고 떼다 오시면 돼요. 정말 좀 의아했죠.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? 아이들이 힘이 드니까 선생님이 이미 포기를 하신 거군요. 그렇죠. 그런데 정말 가보니까 가관이 아니었군요.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담배 냄새 나면서 아이들은 어른들, 특히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화날 수 있는 단어들을 구상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성품 수업을 하러 온 김희종입니다. 그러면 성품이요? 성인용품 아니에요?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강의에 들어보니까요. 성품은 서로 간에 서로를 필요로 하고 의지하는 존재지만 선생님과의 학생이 그런 표현의 방법이 틀린 거예요. 성품은요. 한 사람의 생각, 감정, 행동의 표현이에요. 그 표현의 선택이 학생들에게 왜 중요한지 해서 알려주는 순간 사실은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. 아이들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. 그런데 한 학생이 그 선택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학생 때문에 상처받은 선생님과 선생님 때문에 상처받은 학생의 관계가 풀려요. 그리고 일진 때문에 상처받은 친구들의 관계가 풀려요. 그런데 더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이 집에 가요. 그럼 집에 가서 그 관계가 회복돼요. 그만큼 청소년기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왜냐하면 다음 세대잖아요. 그렇죠.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 할 리더들인데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준비하는 아이들이 필요한 거죠.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거는 아직까지 저는 그 친구가 제 항상 지금도 연락을 해요. 그 친구의 자존감과 또한 기쁨에 대해서 성품을 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.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정확하게 제가 방송에서 이해하긴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본인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고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에서 특별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는 순간 그 아이가 변하는 모습을 봤어요. 고3 때 만나서 정말 1년 동안 서로 간에 알면서 멘토링을 했었는데요. 대학을 잘 갔어요.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갔어요. 그래서 그렇게 변하는 모습 과정 속에서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성품을 건드시기 시작하면 정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실 거예요. 그게 청소년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중의가 제일 무섭다라고 했으니 중의병이라는 말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거나 혹은 사춘기를 지났다고 해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아이와 충돌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런 때가 아이들의 성품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을 때 그럴 때 부모가 부딪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사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성품을 잘 잡으면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도 역시 회복이 되고 그럼요. 그를 통해서 공부할 맛이 나는 거죠. 그럼요. 그러면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. 아무리 맛있는 밥상을 찾아줬는데 내가 안 먹으려고 해요. 그럼 그거는 밥상이 못 먹는 거지만 그렇죠. 내가 내 자신이 나는 소중해. 난 특별해. 아는 순간 그럼 내가 특별하기 위해서 뭘 더 해야 될까? 본인이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들이 듣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. 어른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움직여요. 그렇죠.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동기 유발을 해주고 또한 자신의 그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도겠죠. 그렇죠. 백마디 말보다 정말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또 그런 부분이 또 힘들잖아요. 부모님 된 입장이든 선생님된 입장이든 우리도 기다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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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서 한마디 한 게 그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시기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.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그러면 이런 궁금증을 가질 것 같아요.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아이들의 성품을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? 그 팁을 몇 가지만 가르쳐 주십시오. 이렇게 생각을 갖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팁을 좀 몇 가지만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첫 번째는 성품의 정의를 좋은하무성품학교에서 저희가 성품의 정의를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. 뭐냐면 한 사람의 생각, 감정, 행동의 표현입니다. 그것이 표현은 구체화되고 체계화된 거예요. 그런데 그 표현을 우리 다음 세대, 청소년들,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아이들은 알아요. 그러니까 너 왜 그랬니라는 얘기밖에 우리는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.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 왜 그랬어? 너 왜 그랬어? 우리는 한 번도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? 라는 하우라는 질문을 하네요. 그런데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들이 그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아이들의 성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품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간을 갖고 그 아이들의 말을 경청해 주는 정말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이 섞일 수는 있어요. 감정도 섞이고 그때에 대한 그 아이의 행동이 섞이지만 그걸 조금 벗겨보면 그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. 그걸 알아주는 게 부모님, 선생님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그 모든 상담이 기초가 경청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. 그런 차원에서도 역시 들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경청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. 하나님의 사랑은 아시잖아요. 우리가 경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또한 경청해서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에게 경청만 하라고 내 말만 들으라고 하는 순간 아이들은 안 듣는다고요. 내가 듣는 걸 보고 아이들은 느껴야지만 마음을 열어요. 그래서 백마디 말보다 느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, 그래서 성품을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이 더 있으면 긴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터뷰 시간이 길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하고요. 마지막으로 혹시 이 땅의 청소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기리는 부모님들께 하실 말씀이 혹시 하나 있다면 일단 청소년 아이들에게는요. 힘들어요. 너희들 힘들 거고 앞으로 더 힘들 거지만 힘든 게 나쁜 게 아니라 세상을 피하지 않고 세상을 부딪혀 살기 때문에 힘든 거고 우리 부모님들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 흘러갈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부모님 기도 없이는 제가 여기까지 있을 수 없었어요. 그래서 그만큼 부모님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언제든지 저는 부산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언제든지 부산에 기회가 된다면 부산에 청소년 아이들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. 네 알겠습니다.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데 더 열심히 뛰셔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클로즈 부산 좋은 나무 성품학교 청소년 성품 전문가 김희종 이사님과 함께 청소년의 성품을 올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고요. 부산에서 좀 멀지 않은 기회에 좀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자 클로즈 부산 오늘 이 시간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 클로즈 부산 제작진행의 최정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